화면 상단 왼쪽의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일동에 위치한 올수리댄 빌라입니다. 이곳 학군으로는 호동초등학교는 도보 12분에 위치해 있으며 부곡중학교는 도보 13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노선표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내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실물로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세요. 그리고 고객님 집을 파실 때도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매매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라는 거실이랑 주방이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올수리가 되어 있어 간단한 청소만 하고 입주를 하셔도 될 만큼 깨끗해 보였습니다. 대출 부분이나 금리 부분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